안녕하세요. 보개미입니다. 요즘 주소를 제가 공개한 이후로 택배가 마구마구 한 명씩 오고 있습니다. 이 박스가 크게 이 소리라면 제가 보기엔 솔직히 맞춰볼까요? 빵 아니면 막대기 같은 것도 하나 들어있는 것 같고요. 한번 까보겠습니다. 그리고 가끔 저희 집 주소로 지금 계속 지금 잠시 사시는 이 모근이 있거든요. 지금 착불로 계속 장난치고 계신데 뒤집니다. 자 금속베트 들고 가요. 적당해요. 자 잠깐만요. 진짜 빵인데요. 뭐죠? 뭐죠 이거? 원피스? 보물지도? 포네크림 복북 사본? 이거 뭐야 이거? 일단 이거 대박입니다. 아 원피스 빵도 있네요. 자 이거 뭔지 모르는 약간 좀 미제 캔디. 꼬부기 빵. 그리고 안에 메시지가 하나 붙어있고요. 아 프링글스 통에 그림 들어있어요. 자 과연 어떤 그림일지. 일단 되게 정성이 조금 담긴 것 같아요. 자 오 일단 진짜 마지막에 듣도록 할게요. 뭔가 지도 같은데요? 자 그러고 나서 제가 원피스를 좋아하다 보니까 망고식 부진빵. 내가 포켓몬빵도 원래 이게 아니에요. 원조가. 내가 국진빵부터 시작한 사람이거든요. 내가 꼬부기빵이야. 자 일단은 이거 유통기한 2월 8일까지. 콩스. 자기가 아닙니까 이거? 1인분을 먹은 다음에 설사가. 대박입니다. 이거 먹어서 갈뻔했어요. 일단 스티커도 빼도록 하겠습니다. 약간 냄새가 야릇해졌어요. 빵은 좀 묽고 버릴게요. 어쩔 수가 없잖아요? 포켓몬도 좀 여러분들 스티커도 한번 볼게요. 아르코. 동구야 가져라. 그리고 뭐죠 여러분들? 미제 캔디인데. 슬퍼 소다. 자 카메라 맨단도 줄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먹어보세요. 음 잠시만요. 야 이런 맛 처음이야. 어 진짜. 와 엄청 쉽네요 이거.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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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정피언니 카메라맨이랑 집어들이랑 다 나눠줬는데. 엄청 쉽네요 진짜. 그리고. 원피스 방에 내가 산다 산다. 저거 봐. 이것도 뭐야. 유통기한. 이거는 먹었다는 더 갈뻔했어. 2월 6일. 내가 보기에는 이거 먹었다는 여러분 진짜 내가 보기에는 이거. 이거. 병원 갔어요. 와 이거 맛이 좀 같는데요 확실히. 띠부띠부 실만 여러분들 조금. 아 브루크. 잘 쓰겠습니다. 브루크. 자 마지막입니다. 이 프링크스 통에. 아 건강하세요 라고 보냈는데. 이게 내 나이에 이런 말하기 참 쉽지가 않거든요. 건강하세요. 만수무강하세요. 자 일단은 이. 노란색 테이프로 조금 보인된. 이 그림. 한번 보겠습니다. 원피스 스튜디오였으면 진짜 여러분 제가 진짜 원피스 찾으러 갑니다. 아 이거는 그리다 만거고요. 뭐죠 이거는. 뭐죠. 그리다 만 이 성이 없으면. 지명수비 아니냐. 아 지명수비인가. 아 몽타주 같은 건가요. 이 그림인데. 오. 안에 일단 컬러가 보입니다. 일단 건강하세요. 아 보내신 분들 건강하세요. 이거 실제로 잘 그렸네요. 제가 최근에. 페북에 올린 사진인데. 미정이랑 같이 찍고 있는. 그 그림을 그려줬어요. 아 이 친구가 누군지 알았네. 액자 줘봐. 제가 얼마 전에. 선물을 받았어요. 영화 정보 때. 영화 가는 정보 때. 그때 이거 그려준 친구 같거든요. 그때 내가 이거. 받고 나서 방송을 했어요. 아 이 생각보다 내가. 얼굴보다 너무 잘 못 나왔다. 못생겨보인다. 그리고 너무 슬퍼보인다. 이게 내 얼굴입니까. 여러분들 아우리바다 아니잖아. 내가 이렇게 못생기지 않았잖아. 잘 나왔다구요. 생각보다 이게 잘 나왔다구요. 아 이 친구가. 안경태까지. 그리고 미정인까지. 너무 두 가지 그려져서. 내 관수까지 같이 붙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허장하면. 깜짝만 있냐. 죄송합니다. 너무 고맙게 잘 쓸게요. 바로 양자에. 바꿔서 달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보니까. 재방송 오자드라는 닉네임입니다. 재방송 되게 오래 본 친구인데. 미대에는 아니라고 들은 것 같은데. 3D꺼 아였나. 되게 그림 잘 그려요. 진짜 너무 고맙고. 이 그림에 맞게. 지금 잠깐. 의체 타임이 갖도록 할게요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믿 기다려주세요. 일어보겠습니다. 자.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했습니다. 유정 trané. realt aud'm 똑같은 그림으로. 이렇게. 제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. 유정아 하나 두 셋, 김치. 저희 commitment alongdoche 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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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